연달아 만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. 힘들어. 도토리묵. 제리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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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티젤. 디오드. 어. 맛있는 이름 그리네. 안 보이고. 포카나. 다운. 쓰나 다운. 얘네. 투 쓰나. 3번 하나 올라와 있었다. 이거. 쓰나 다운. 준우가 쓰나 다운. 어. 나 좀 약간 조일게. 나 조일게. 하나 더 있어. 이거 앞에 있어 앞에. 9번. 8번 쪽. 준우가. 하나 더 있다. 수노야. 완전 하나. 1번. 아 있다. 완전 완전. 완전으로. 10분 없고 4번 방향. 앞에 만나요. 나이스. 그대 기억에. 진할 사랑이. 이 친구. 내가 집에서면은 저거다. 박살낼 수 있는거다. 야 나도 경찰만 안하고. 내가 또 시바 두 성을 한 방 날려주는데. 야 경찰만 왜 죽었어. 아. 나 시바 죽어버렸어. 나도 죽어버렸네. 하하하하. 13번 패지. 준우가 안주는거야? 패줘 준우야. 준우 죽는다. 얘네에서. 3번 들어왔어요. 얘네 2순아야. 4번. 띠 왔어. 띠 띠 띠 띠 띠. 월한이 가요. 가요 가요. 여기가요. 왜 거기яли 하지. 매우 강가운힌인다 야. 13방았니야. 제기터 지껏Victor 먹었어요. 그러니까요. 11번 들어간 것 같아요. 11번. Bining고 안니MP. 인 sok 씨물zess facult핵 dayad. 부 franchiseCTрач. 아 kriegu. breeding의 경찰만。 이 쪸 잠시 hurts. 이렇게 이었가 봤는데. charts smokes. 개그 탈 수 있는 사람 없나? 개그 탈 수 있는 사람 없나? 개그 탈 수 있는 사람 없나? 제가 없어요 지금 탈 사람 제가 한번 타보겠습니다 탈 수 있으면 타와야 돼 자 한 명씩 도전하시죠 너 가능하냐? 준호야? 저요? 오케이 너 한번 그럼 내가 할게 올라왔다 에이 올라왔다 병신아 빨간 발 어떻게 생각해 에이홀 에이홀이네 아이씨 뭐야 죽을 것이다 시대도 아녜 아 내가 떨어졌어 도전하려고 했는데 없어요 없어요 들어왔어요 에이 들어왔어요 아이씨 아이씨 하나 밖에 없었어요 3번 박스에 있었어요 보여줘 준호야 넌 니 친구를 다 잡을 수 있어 아이씨 아이씨 10번 여기 6나사 6나사 어디 둘이야 둘 둘 어 얘 갔어 지나갔어 준호갔다 하나 하나짤 하나 박스 역시 이런건 소름 돋게 나와가지고 대가리 까버려야지 그 가장 폭선 5나스 요번 ㅎ ㅈ ㅎㅎㅎ 뭣일있었어 내가 방금 어머머머하게 나노 나노 받았다 내가 방금 나노 몰라요? 으응? 아나가 뽕주면 나노 잖아요 탁쳐 이씨 내가 나노 나노 순하다 아니냐? 어 박스 하나 더 있다 내가 ㅈㄴ 뛰어봐서 대가리 다 딸거야 그래 다 따 봐 8-9-4-1 봤냐? 어? 봤지 못했어 이거는 이거 8번 라인 또 있다 하나 원장님 앞에 나와서 가주세요 실감 저 B 갈거에요 내가 9번 있다 이거 9번에서 나 대가리 ㅈㄴ 썼어 가 와 깜짝이야 족베스 나가있어 다운 적배 라스트 아니 그냥 적배 라스트 완족배 스마스 아 깜짝이야 중호야 나의 권방이 되어줘 하나 더 있을거야 3번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나 왔다 루피 오늘 내가 일찍 들어갔구나 너 되게 일찍 들어온거야 아씨 거기 어제 30 다 떠? 어제 30 다 떠? 어제 30 다? 어? 미친.. 안 보였어 준호야 아니 바보들이냐? 왜 거기 라푸를 거기 왜 간 거냐 근데? 나 스나야 아니 아니 창규 말고 준호 준호도 앞에서 갑자기 나 다 깨하고 같이 죽었어 아 저 딸 수 있었나 저거 알았어 이번엔 넌 이렇게 패기야 열정으로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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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탑 아니면 남은 쪽으로 갔어 5만 갑니다 5만 5야 수위야 13개 아래 둘 반샷 하나 뒤치게 오는 것 같다 아래 둘이야 아니 이미 11번 들어갔어 11번 들어갔어 어? 앞에 있다 정면 오른쪽 아니야 오른쪽 큰게 있어 큰게 뭐에요? 아니 근데 난 쟤 뒤고 보이는 것도 에바였다 에바 그린 미안해 나 에바 그린 좋아해 에바 그린 에바 그린 형 누구야? 에바 그린은? 영화배우 아니야? 영화배우 고른? 아 근데 나도 이름은 딱히 기억하는 사람 아니라도 나 영화배우 브레드 피트 말아 어 나도 브레드 피트 좋아 혹시 창규 게이였어? 걔랑 해리포터 말아 해리포터 말아 이름이 왜냐? 그냥 해리포터 말아 흐흐흫 위안에 갇혀있었어 나 도글도글한데? 우리 어디에요? 뭐야 이거? 비위에 2야? 아 ㅅㅂ 이 아래인다 아래야 난 서 6번도 온다 10일가 제가 보냐 뒤에 있는데 아 뒤풸서 샷 어 나 하나도 못 맞췄다 지금 아 하나도 못 맞췄다 나 오늘 몇 시간째 퀘전 중이야? 홀라아 원래 내가 2시간 정도 하고 있어 내가 1시간이 별로 아니냐 3시간 아 3시간밖에 안 있어요? 내가 원래 누나 나이때는 한 10시간씩 했어 내가 니 나이때는 나 12시간도 퀘전했어 개새끼야 왜 나한테 자꾸 기다리길래 지금 에너스만 봐도 알죠 아 에어스 근성 진짜 아우 무섭다 쫀누나 딱 있었어요 개새끼야 리니지 시키면 될 것 같지 않냐? 그 리니지 시키면 될 것 같애 나 리니지 했었어 아 대단하다 나 리니지 못해 못하겠더라 리니지 폭포 안나와가지고 언제 죽냐고 얘 삐꾸렸다 그래서 난 11번 엠마가 깔고 3번을 깔고 6있다 6앞에 누구 앞에 있어? 하나 두명이야 한명 더 이거 라스트 아 개새끼야 11번 11번 나이스 아우 막 뛰으러 가는데 아우 막 뛰으러 가는데 미션 컴퓨트 미션 컴퓨트 미션 컴퓨트 미션 컴퓨트 미션 컴퓨트 미션 컴퓨트 미션πε 미션 griev자 미션 컴퓨트 미션 컴퓨트 미션 컴퓨트 기션 미欢키 미몬 미션 등장 그렇죠.